우리 극건성 예민 피부시다. 저 닉네임처럼 환절기에 더 건조해지는 타입이에요. 요즘 피부가 금방 건조해져서 얼굴이 당기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하늘에 어떤 제품이 저희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까요? 아, 아따, 정말 욕심 많으세요. 네, 보니까.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예뻐질 수 있는 거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사실 여자들은. 근데 지금 피부는 극건성인데 예민해, 오케이. 일단 건조한 거는 쑥 패드거든요. 근데 생기는 또 우리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밤에 클렌징하고 나서 조금 피부가 자극이 있잖아요. 바깥에 외출하고 갔다고 하면은 태양 뜨겁고 봤고 메이크업도 했으니까 막 피부가 좀 남아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극건성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쵸? 이게 또 수분 진짜 그냥 진정 패드가 아니라 이게 에센스 패드예요. 피부 깊은 곳까지 싹, 수건 쫙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이거는 어린수 패드로 저녁 케어, 나이트 케어로 추천드리고 네, 모닝케어, 데이케어. 데이케어는 메이크업 전에 피부 광채 쫙 하고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워터젤 패드예요. 이것도 굉장히 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머리 감고 나서 드라이게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얼굴 뜨겁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서 긴 유자패드, 광채, 생기, 살아날 수 있는 유자패드 해서 다 그러면 저 이렇게 두 가지 패드 추천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